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5.18 민주화운동이 전 세계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를 계기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는 목소리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5.18 단체들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해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꾸리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했습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5.18 민주화운동과 광주정신이 세계로부터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전 세계가 환호한 지금이야말로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할 시점이라며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 추진본부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이 광주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감을 형성했다는 것에 큰 이견이 있는 곳도 아닙니다. 그러면 전문에 5.18을 넣어야 하냐, 부마항쟁을 넣어야 하냐, 6월 항쟁을 넣어야 하냐, 쭉 조사를 해봤어요. 깜짝 놀란 결과가 있습니다. 지역 상관없이 모든 지역에서 5.18을 수록하기가 압도적인 일입니다. 5월 단체들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섭니다.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요순 사건과 부마항쟁 등 국가폭력 피해 단체들과 협력할 방침입니다. 개헌특위가 올 하반기부터 가동이 돼서 내년도에는 초안이 나오고 국민들의 열의를 모으고. 노벨상 수상을 계기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22대 국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손 아닌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